안녕 여러분 오늘의 점심은 그렇게 그렇게 내가 요즘에 먹고 싶어했던 커피 한 잔과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내가 안 먹었는데 이제는 뭐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와 일단 먹어보다가 저기 하면 꿀을 넣어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귤 한 개 그리고 계란 망쳐버린 계란 반숙도 아니야 조금숙 그러면 오늘도 하루 행복하게 보내요 안녕